히힛 안녕하십니까 데트셀즈 한 판도 합시다 일반 모드 우리 어제는 그... 거미룬 받았는데 오늘은 게임 깰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도 못했어요 이게 그냥 좋은 무기를 받아야되면 좋대요 호두가게 데트셀의 기절, 비결, 이동, 불가, 상태일 경우 공격이 증명태로 처만됩니다 전 이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타격방패 공격을 방하면 적이 기절합니다 패링에 성공하면 기절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오케이 바로 나이스 힘줄 절단기 출현후발하는 화절 칼날을 적들에게 발사합니다 초당 공격력 10 지속시간 15초 1 1 2 3 2 2 3 3 2 4 4 5 4 6 오! 헬스 아이템이 필요해요 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서 이 컴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와우 아 여기네 근데 검 계속 사용합시다 아 어 아이고 뚝송하수도 근데 먼저 우리 어디야 아 여기 아무것도 없네 아 여기 가겠네 뭐가 좋은거 있나 아 이거는 네 이거 이거 사용해봅시다 전 오버에 신나 좋아요 잔혹숭어로 그것도 큰검이어서 사용하 사용하지 말자 죽은지 꽤 됐어 지베인의 데로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근데 뭐 우리 다 본것 다 본것 같아요 지베인의 데로 갑시다 커피 커피? 회복자 거의 받았어요 아직 들었고 음 우리는 그 연습공격으로 가자 안될로 안될로 보내진다는 걸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극수수였으니까요 오케이 열쇠 필요해요 어어 황 물건이 많아요 결썰을 좀 찾아야하네요 아 물건이 많아요 어 아 아 아 아 똥 와 무서워 압그레이드 많이 받아서 다행해요 여기 뭐가 있을까? 어어 어떻게 하면 돼요? 조심히 아 가기일 뿐 그냥 돈이 충분히 없네 빵패하면 나쁘지 않을걸 우리 열쇠 세 개 필요해요 근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네 내려가자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좋네 좋은 거 주세요 오! 업그레이드 힘줄 전달기 3 그거는 네 더 좋아요 여기 다 봤어? 여기 다 봤네 오케이 열쇠가 어디에요? 아 아 아니요 오 이거봐 정원 사이 열쇠 아 열쇠 하나 받았어 아 아 아 아 비밀방이 더 많이 있는지 확인 해야되요 이거 봐 별로 어 열쇠 없어 어 까비 이걸로 오우 잘못했어 잘못했네 아 그래 잘못했어 잔혹성 롤 까야 했었어 열쇠 됐을까 어 까맣네 자싹 수류탄 재밌네 빠빠빠빠빠 이거 더 좋을까 더 좋은데 사자 팔자 동물머리 동물머리 누가 소의 머리를 남겨놨군 누군지는 몰라도 웃은 예수 가였던 것 같아 이마 부분이 궁광의 문장이 섬제하게 그려져 있어 어 올라갈 수 있어 열쇠 2 그럼 열쇠 하나 더 필요합니다 어제 거미룬 받아서 저 열쇠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고 조심 분명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자 다 잡았다. 열쇠 어디에요? 열쇠 필요합니다. 아 여기 이미 있었어요. 아하 무서워요. 아하 큰일이네. 요도소 심층부 근데 열쇠가 안해요. 오 여기 엘리티가 있어요. 나이스 잘 됐어. 이게 뭐에요? 루비 목걸이 반은 비해 5% 감소. 두사 제로 반은 비해가 75% 감소합니다. 나이스. 슬트가 있어요. 여기 나가면 되죠. 근데 우리 열쇠 아직 안 받았어요. 공동매상지 이따 어디로 갈까? 열쇠 어디 있을 수 있을까? 뭐 열쇠 두개 있으니까 한번 써봅시다. 음 내려가자. 하나 둘 필살 컴 아니요. 제가 인구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거 받았으면 좋겠네. 근데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. 음 네 오케이 그냥. 다음 레벨로 갑시다. 근데 어디 교도소 심층부 아니면 공동 공동매상지 매장지 둘 다 몰라요. 그냥 여기로 가자. 여기로 가자. 심층부 흠 설마 병 감증이 이쪽 지역까지도 박산된 어 이런 이런 이게 누구신가? 어 엄청 많아요. 이거 0 필요해? 어 이거 0 필요해? 어 콜 근데 먼저 이거 음 어 거의 끝났어. 다행이다. 어 필요없고 어 복수심으로 가자 필요없네 교도소 심층부 최악의 최소들은 심층부에 수감 됐습니다. 그러한 자들은 지키는 경비대원을 역시 아 아 이봅시다. 신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. 단 한대만 맞아도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. 저주를 풀려면 적을 심령처치하십시오. 오케이 위험해요 지금 악 진짜 조심해 와 잘됐다 오케이 조시미 아이고 어 와 무서워 네 진짜 그냥 죽어 아 잘됐어 아 대단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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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판도 합시다. 이거랑 네 알쓰. 얼음 얼음으로 하자 허 이거 왜 있는 줄 알았어 문 좀 가주세요. 이건 뭔데? 벌레 때 보식벌리 사마리를 소원하여 전투를 돕게 됩니다. 오케이. 나이스. 거의 없어 나 흠 얼릴 수리를 덧 나쁘지 않 canoe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독성하수도 이번 라운드 그냥 빨리 그 빨리가면 업그레이드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빠빠빠빠 전투방패 흐흐흐흐흐흐흐 잡고싶어 됐어? 아 지금요 연속 공격으로 욕끄ibly 예술 철수 벽끄ibly 비참 오나 유리 적인지 친구인지 못봐요 이게 뭔데? 위성변파기 적 뒤를 순간 이동합니다 아 오케이 뭐 오늘은 게임 잘 안되네요 와우 네 오늘은 안돼 다음에 봐요